이번 문제는요. 2020년 11월 4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렇게 긴 장문 같은 경우에는요. 장문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우리가 여기 있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보면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제목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얘는 지문을 다 읽고 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밑에 있는 42번도 볼까요? 42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밑줄 친 A에서 E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아, 이거 어휘 문제구나. 그럼 우리는 읽어보면서 어휘가 있으면 그 어휘 문제 먼저 풀고 문장이 끝이 다 됐을 때 여기 있는 이 위에 제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자, 모든 인간처럼요. 최초의 호모족이 있어요. 이 호모족은요. 근데 뭐 하는 종? 이렇게 묶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볼까요? 시작하는 종이에요. 뭐를? 오랜, 오래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시작하는 종입니다. 근데 뭐를 시작했냐면 어떤 거죠? 구성하는 거예요. 자, 만들어내는 거죠. 뭐를 만들어냅니까? 아, 여러분 프로스크래치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즉 우리가 최초의 호모족이라고 했잖아요. 호모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부터, 즉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은 최초부터, 즉 처음부터 이 언어를 만드는 데 길고 그리고 어려운 그 과정을 시작한 게 최초의 호모종이죠. 근데 이 호모종이요. 거의 확실히 말을 하지 못해요. 못했어요. 뭐를? 완전히. 자,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쵸? 자, 동시에요. 이 원시적인 호민인, 여기서 호민인이 누굴 가리킬까요? 위에 있는 최초의 호모종이 되겠죠. 이 호모종은 would not have, would have pip이니까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인데 낯이 들어갔으니까 뭐뭐 하지 않았었을지도 모른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호민인종은요. 뭐 하지 않았을 수도 있냐면 단순히 랜덤, 무작위의 소리나 제스처를 만들어내지 않았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되네요. 여기 보세요. 뭐예요? A가 랜덤이 나왔죠. 정말 무작위의 언어, 무작위의 소리, 무작위의 어떤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위를 보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뒤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대신해가 나옵니다. 여길 좀 볼게요. 대신해 그들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호민인이 우라비이 사용을 했는데 뭘 사용했어요? 수단을 사용했을 것이다. 어떤 수단? 의사소통할 수단. 됐나요? 근데 어떻게? 여기 보면 그들이 믿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했을 거지 무작위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수단과 이 랜덤 사운스 and or 제스처스는 반대 어디 보면 반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A는 뭐예요? 맞는 말이 되겠다. 이렇게 체킹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야 그들의 청취자 그러니까 자신이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빈틈을 채울 수 있다. 빈틈이 별로 없다. 그거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뭐를? 그들의 지식을 어떤 지식? 문화와 세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걸 해석을게요? Wow was uttered 라고 나오니까 발화되는 것 이제 발화가 되어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즉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세상 이런 것에 지식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읽었을 때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인간처럼 이제 모든 인간처럼 최초의 호모족을 호모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호모종은 처음에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띠는 게 되게 어려워서 온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빈틈을 채울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연결할 수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발화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밑으로 한 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B 볼게요. These are some of the reasons why the originals 하고 여기서 origins 하고서 여기부터 쭉 있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이 문장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를 좀 한번 체킹을 해볼까요? 이 색깔로 체킹 이유가 있다. 근데 어떤 이유? 여기서 Y는 관계 부사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꼼꼼하게 해봅시다. 자 보시면 기원이 근데 어떤 기원? 인간의 언어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최초의 정도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 막 발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음을 만들어내고 제스처를 만들어내고 어떤 수단을 썼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뭐예요? 결국에 인간의 언어죠. 근데 이 인간의 언어의 기원이 인간의 언어의 기원은 뭐 할 수 없다? 효과적으로 논의가 될 수 없다. 만일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놓여져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하면요. 대화가 있어야지만 언어의 인간 언어의 기원이 존재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아 인간의 언어의 기원은 대화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언어의 모든 측면이 다 진화가 되죠. 뭐 하듯이? 자 여기 보시면 인간의 뇌, 인간의 신체 요소들이 해부하는 거 여기서 have 하고 evolved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인간의 뇌랑 인간의 신체가 이렇게 진화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언어도 어 모든 측면에서 진화를 하지.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engaging 하면 뭡니까? 참여하기 위해서 자 언어가 왜 발달한다고요? 참여하기 위해서 뭐를 참여해?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에는 결국 대화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 괜찮죠? 그래서 지금 A, B, C 다 맞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되어져 있니? 자 언어는요 완전히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자 여기 보시면 최초의 호미니가 호미니드가 발화할 때 최초의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발화할 때 언어가 완전히 시작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보시면 그것은 시작을 하는데 최초로 시작을 한 겁니다. 오직 뭐를 가지고 최초의 대화가 있을 때야 비로소 오직 최초로 시작을 즉 가장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이 컴바밑이 나왔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뭐가 돼요? 근원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뭐해? 언어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언어의 목적과 언어의 근원이 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대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대화가 중요하구나. 대화가 있어야지 인간의 언어가 제대로 발달이 되고 인간의 언어라고 정말 말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봐봐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말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하여 주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밑에 있는 것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ource와 goal 괜찮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가 맞는 말이 되겠는데요. 찾아가 보시면 자 실제로 여러분 정말로 이 언어의 변화가요 살아있어요. 즉 그 말이 뭐예요? 언어 변화는 여기서는 언어가 변화한다가 맞겠네요. 그죠? 여기 보면 언어는 변화를 시킵니다. 삶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만들어냈는데 사회를 만들어내고 또 언어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가장 높은 최상의 어떤 모를 열망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도 나타내고요. 우리의 감정 나타내고요. 우리의 어떤 철학을 삶의 철학도 나타낼 수 있는 게 언어죠. 그래서 언어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모든 언어는요. 결국에는 뭐를 위한 겁니까? 인간의 의사소통 됐나요? 인간의 인트랙션 상호작용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 중요한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어 언어의 근본적인 건 뭐예요? 인트랙션 상호작용 의사소통 대화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요소가 있죠. 어떤 요소입니까? 여기 보시면 다른 요소인데 언어의 다른 요소 예를 들면 문법 어떤 이야기 이런 요소는요. 대화에서는 뭐예요? 중요한 것보다는 부차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얘가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얘가 이미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부수적인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에서 맞겠죠. 그래서 세컨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으니 그거의 반대인 5번이 틀리게 되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주제를 찾아갔다 주제는 이런 내용과 관련된 걸 주제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위로 다시 한번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지금 대화가 들어가 내가 대화가 들어간 것만 체킹을 해볼게요. 대화 이 대화 또 있나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2번 봅니다. 대화 대화는 뭡니까? 언어발달의 핵심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다른 보기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끝마치는 것 자, 여러분 우리 누군가의 기분 상한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1번 혹시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조상? 그치 어떻게 보면 호모족도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 얘기 맞아 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이 우리 조상의 조상들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보여줬나요? 아니죠.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뒀다면 아마 첫 번째 문단에만 집중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조상은 최초의 호모 호모족만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위주로 설명을 했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대화 대화가 더 중요했다는 걸 우리가 캐치했다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3번이 되겠습니다.